거울 350만이 하나로 감동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제55회 경남도민체육대회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에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리는 화합파 통합의 앞마당 드라마틱한 열정의 순간과 여자친구, 틴탑, 홍진영, 김혜연, 크레용팜, 박상철, 김용인 등 축하가수가 선사하는 흥겨운 시간 다양한 즐거움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문화예술축제 뜨거운 승부와 감동이 있는 제55회 경남도민체육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원 바랍니다 제5회 경남도민체육대회에 여러분의 참여원 바랍니다